야채깐한 게 이제 그루밍도 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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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자야! 어, 미자야! 언니랑 오빠랑 이틀동안 집을 비워야 돼. 언니 오빠가 다시 금방 데리러 가지? 아이고, 하품했어! 미자! 미자야! 미자야! 아이고, 다른 애기들은 어딨어? 다 여기서 또 자고 있어? 미자! 야채깐한 게 이제 그루밍도 하냐? 응? 아, 글자야. 알았어, 알았어. 또 올라오려고 그러지? 아파! 아야야야야야야야! 이렇게 얇은 바지는 너무 아파, 미자야. 응? 어허이, 안돼, 안돼. 미자, 안돼! 미자, 손! 벌 서자. 안돼! 미자, 뭐하니? 자기 발 잡고 노는 거야? 미자야! 미자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응? 어허이, 털 엄청 나오네. 세상에. 아이고! 피자! 엄마를 밟고 이모한테 올려구? 우리 글자 진짜 아이고 우리 글자 극한 요가다 젖 부른거 봐 방금까지 빨았던거 안 빨면 이렇게 좀 되는거 같아 그러게 왜 아가씨 가슴을 만지려고 그래요 아가씨가 아가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저씨 그러면 안되죠 가슴을 만지고 그래요 안돼 얘 뭐 바지 얇아서 안돼 아야야야야야야 너무 일일거 같은데 일이라고? 글자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렇겠네 어떻게 그럼 두개 나눠? 글자부터 다 해줍니다 누가 여기 오줌 쌌어 어머 기특해 누구야 누가 여기다 쌌어 화장실을 제대로 쌌어 어머니 기특해 누가 그랬어 누구야 누가 이렇게 기특하게 했어 글자야 아이고 글자 저 캐리어 싫은가봐 글로 도망갔어 해야지 그래도 아이고 글자야 할 수 있겠나 애들을 먼저 집어넣을까 자 들어가고 도망간다 옥자 도망간다 얘들아 글자도 도망갔다 옥자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통자 어딨어 통자가 없고 우리 한마리 대신 네마리 있는데 네마리? 아 한마리 여깄다 야 나와 경자야 아 나와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일단 닫아줘 조심해 발 아이고 글자야 글자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글자가 하악은 해도 착해서 어 어 아 아시고 아 아 미안해 어 들어가자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라 아 너무 착하지 이렇게 순한 이렇게 순한 애가 없어 정말 아이고 바로 나가야겠다 응 바로 갑시다 바로 아이고 그래도 금방 했다 글자가 착해서 응 응 응 우리 글자 하악질도 그냥 약해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무겁지 화이팅 몇 킬로나 낼까 지금 글자가 한 4kg 응 애기들이 지금 한 마리당 500g씩 쓰면 돼 응 아유 웨이트하네 오늘 가자 아이고 글자야 어 그랬어? 귀여워라 고향이 고향이 글자에 똥만 남았어 고향이는 없고 글자에 똥만 남았어 인 흰 흰 아 유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